이제는 제대로 하네 잘하네 너 이제 길게 잘 분다 이제는 한가지 더 가르쳐주면 불면서 이렇게 안되게 아빠가 봐 이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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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게 풍선처럼 안되게 이렇게 안되게 마지막에 한번 물어봐 너무 깊이 물지말고 살짝 너무 깊이 물지말고 조금 덜 그렇지 그거야 대단한데? 근데 이거 볼록하지 않게 이렇게 안되게 그런데 이제 점차 그건 없어질거야 해봐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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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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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уз